어머, 이거 뭐야? 어머, 어머, 어머. 허벅 찍는 줄 알았네. 소맥이야, 소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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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지금 제일 작은 것 같은데? 어, 윌리엄이. 아니, 왜냐면 재호가 동생인데 계속 쳤거든요. 재호가 역도 선수로 가도 되겠구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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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약간 의기솔집해져 있어요. 계속 윌리엄은 신경이 쓰였고. 뭐하고 있었나? 역시 벤틀리만 알아주는 건 윌리엄밖에 없네요. 윌리엄 아야? 무슨 노래? 사양이 야스커러요. 하하하하. 너무 깜짝이다. 왜, 무슨 노래야? 할머니 왜. 야, 야스커러는 뭔데? 뭐야? 분위기가 너무 달라. 사양이 야스커러요. 그냥 좋다, 형아랑 있으니까. 진짜. 아하. 아하. 쇼. 이거 잘 챙겼다?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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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머, 뭐야? 이거 좀 배웠는데? 들쌈 날쌈을 아는데요, 이거? 어? 할머니 그거 할 줄 아는데? 진짜 잘 생각해요. 아하... 쇼. 아니 잠깐만, 여기서 또 재능을 발견하네, 우리 윌리엄? 음대 가자, 음대 마무리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